아이씨! 파트너 하지 말걸! 그럼 2이 빨대 꼬는건데 파트너 깨버릴까 심하야 니가 외곽 돌게? 니가 외곽에서 오래 쏴라 내가 안쪽을 볼게 내가 안쪽 보는게 낫지 내가 눈을 보게 할게 나는 행동을 보게 할게 제가 4이 빨대 꼬는거 핸드폰으로 빠지게 돼 핸드폰으로 가고 다음은 핸드폰으로 가고 핸드폰을 보게 할게 여기가 그 핸드폰으로 가고 핸드폰으로 가고 핸드폰으로 가고 마루소야 우리 넷중에 니가 지금 제일 세 대공은 ck 빛 빛 빛 빛 빛 빛 빛 빛 아 포탄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게 하늘이 하얘서 안보여 카시켄트 할란드 24 심화 카제 심화가 저기인가? 불쌍한 할란드 마라소한테 걸렸네 개척 맞고있냐 나..나도 때릴꺼야 어? 아싸 개꿀 흐흐흐흐 아싸 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얘 좋아 얘는 인 인 성능 좋아요 나쁜배가 아냐 얘가 진짜 유일한 하자라고 하면 그냥 주포 회전 시간이 너무 무리다는 거야 그걸만은 없어 아뇨 고정이요 아니 얘가 소나나를 달면 사기가 된다니까 얘네들이 이제 사기배를 거의 안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계속 날라와 아 지금도 피참, 피참? 피탐이 5.8이라 깡패인데 여기 시마님 여기로 가요, 왜 그렇게 그딴 식으로 놀지 말고 중앙은 지금 우리가 여기를 밀고 있잖아 이러면 상관없어 그냥 시작 지점이 바뀐 거야, 동서로 이러면 상관없어 에? 저 투네이션 못써요 트윗 파트너라 못써 솔직히 파트너라 못해도 돼 다 됐는데 에이 아잇, 뒤쪽 가시나? 파이팅! 아이씨! 파트너 하지 말걸! 그럼 이씨! 투이 빨대 꽂는건데 아잇! 파트너 깨버릴까? 아잇! 파트너 깰까? 아잇! 그냥 가서 아 미안, 면접은 진짜 잘하고 그냥 웃는거에만 답해주고 자기보고서를 자기소개서 잘 외우고 자네 어떤 방송을 즐겨보나? 해군원수 방송 봅니다 해군원수? 이봐요, 여기 한번 찾아봐 이 스트리머는 투입 파트너인데? 네일은 말하지마 네일은 말하지마 네일은 말하지마 네일은 말하지마 네일은 말하지마 왜 또 밀리는거 같냐 느낌이 뭔가 으으으으으으음 왜 전압만 죽지? 신화 새끼 한 개 없어 오 노래가 저기서 끝나 엔진 수수룩을 통제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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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이미 여기서 돌렸다. 돌렸어. 그새 돌렸어. 그새 돌렸어. 뭔가 다시 돌 것 같긴 한데. 소카고가 생각해. 어디. 어디까지 간 거야. 어디까지 간 거야. 하하. 하하. 뛰잖아. 철갑 부정이다. 벌써 여기 있어. 어휴. 나 다시 켜 봐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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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타를 쏘라 구야 overly GPS. 그όdeva. 우스타를 쏘라 구야. 우스타를 쏘라 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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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오시라고야 새끼야 파리케이트 차야된다구 그냥 하나 갈겨보고 보네 내가 또 돌지도 모르거든 기다려봐 한도매 너무 빠르다 저기 빠르게 돌진 몰랐어 나 근데 이제 없어 장구가 게임은 다 끝나가긴 하는데 루아 끝날 때까지만 맞네 맥력자 천천히 차렷 차야된 차렷 동작 차렷 공결됨 시낮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